가온씨 지금 핵 핵 걸릴 때가 아니에요 가온씨 이제 다이어트 해야돼 왓! 왓더! 가온씨 지금 의사선생님한테 거의 최후 통첩 받은 상황이야 지금 다이어트 아래 살쪘어 우리 강아지 다이어트 해야돼요 뭔진 알고 그러니? 다이어트가 뭔진 알고 그러니? 아헤헤 난 그런거 필요한다고 헤헤헤 가온씨 방금 너 간식 먹고 트림 하고 어? 다이어트 해야되는데 으아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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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안떻 거기다 갔어? 안 여는데 갔어? 으아 Pe workforce 순부 mud 여러쪽 진 thats 오형 estaba 보다 울 Sri 룸 열심히 움직여 저ਰ 빨리 빨리 헤헤헤 가온이 움직여! 가온이 움직여! 살 빼야돼! 가온이 움직여! 가온이, 가온이! 가온이! 당신의 간식은 당근으로 대체되었다 쿠쿠를빵 벌써 삼켰어? 뭘 그 꿀떡 삼켜 구추를 한 번만 더 먹기엔 다른 곳만으로 주문한인데 2시에서 80분 정도 되었을 때 구두에 남아있는 엄마가 덮어버렸다 후추에 남아있는 엄마가 덮어버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